259,6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M플러스입니다. M플러스, 은, 는 2003년 4월 설립된 동산은 두 차전지 제조장비 중에서 파우치형의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2차전지 조립공정장비 제조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함 전기자동차용 및 S용 2차전지 생산장비에 집중하고 있음 동산은 2008년부터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2차전지의 태동기부터 미국의 A123 시스템즈와 협력하여 세계에서 처음으로 조립공정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성공함 기업 개요 대시 2차전지 제조장비 중에서 파우치형의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2차전지 조립공정장비 제조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 SK이온, 중국의 왕지양, 이브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 수출을 통해 발생함 대시 동산은 파우치형 2차전지 조립공정 내 모든 장비의 턴키 생산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업체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파우치형 2차전지의 수요 확대에 따라 중국 및 미주 지역으로의 관련 장비의 수출이 증가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확대 대시 유연가 부담 완화와 대손상각비 등 판관비 감소로 영업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되었으나 파생상품 거래 손실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주요 고객사인 SK온의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및 충분한 수주 잔고 확보 신규 미국 원향 각형 2차전지 장비의 공급 등으로 양호한 외형 성장세 지속될 듯 2023년 8월 14일 기준 장마감 M플러스의 시가총액은 1937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M플러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62위입니다. M플러스의 상장 주식수는 1228만 2400두주입니다. M플러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M플러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0.4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7.7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24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61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0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02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32배 4,74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0번지억원, 마이너스 140억원, 마이너스 9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8번지억원, 마이너스 81억원, 마이너스 152억원입니다. M플러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69번지 27%이고 유보율은 844.27%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0.87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9-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1.68이며 전일 대비해서 10.52-1.1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플러스의 2023년 8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7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370원보다 4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82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M플러스의 종가는 15,770원이며 주가가 M플러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M플러스의 종가는 15,770원이며 주가가 M플러스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